미씨입니다. 102동의 대표로 첫차 출발합니다. 어서오세요. 자, 여러분들 힘차 한 박수가 필요로 합니다. 박수!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. 당신이 멀리 멀리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만날땅하게 해야지 꿈같은 세월 제가 또 행복한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전부 아쉬운 의견도 모두 다 잊게 사와 항상 외치며 달려가는 순차에 보고 싶고 꿈을 짓고 너무 모든 짓고 떠나갑니다. 당신이 멀리 멀리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..